오늘은 여러분께 요즘 여초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재밌는 문화인 기복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기복절은 뭔 또 지읏 같은 줄임말이냐 싶으실 분들을 위해 친절히 설명해드리자면 여성인권운동가와 비혼 레디컬 fm리스트가 가득한 여성시대에는 기괴하게도 애를 낳은 맘카페 게시판이 따로 존재하며 여성인권운동을 하는 한국여자이지만 동시에 남성을 너무 사랑해서 남성에게 설거지를 요구한 여성들이 이곳에 몰려있죠. 한국여자 3명이 모이면 6개의 파벌이 생긴다는 말처럼 여성시대에서는 결혼한 여성인권운동가를 질투하는 비혼 여성인권운동가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여성시대에서는 자꾸만 기혼여성에 대한 지원이 많아질수록 여성청년의 살자률은 증가한다. 기혼여성인권운동가들은 왜 이렇게 애 낳는 걸로 유세를 부릴까 한남 낳은 주제의 말이 많아. 같은 식으로 기혼여성인권운동가와 미혼여성인권운동가 사이의 싸움이 발발했고 미혼여성인권운동가들은 기혼으로부터 여성시대를 되찾자는 의미로 기혼광복절을 합쳐서 기복절이라는 붕신같은 말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니 이제 기혼여성인권운동가와 미혼여성인권운동가의 기싸움이 얼마나 재밌는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기혼들은 어디가서 시험관으로 애 만들었다고 말 못하고 다니지 않아? 자연임신도 못하는 도태된 유전자 억지로 수정시킨 게 과학적 의학적 사회적으로 자명해져서 내 아이 유전자 좀 모자란 아기라고 광고하는 격이잖아. 라는 식으로 미혼여성인권운동가는 나이 많은 기혼여성인권가들이 노산으로 임신 못하고 시험관하는 걸 비웃는 글을 작성합니다. 이 글은 댓글만 690개가 작성되었고 각종 수많은 여초 커뮤니티로 퍼지게 되죠. 그리고 이 글을 보고 긁힌 노산 기혼여성인권운동가는 시험관이 불법도 아니고 이런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오는 건 선 넘는 거다. 인류의 바사사기다 산모 자기 몸만 가지고 본인이 엄마 되고 싶어서 선택하는 거 숭고하고 안타깝다 생각해야 하는 건데 조롱하지 마. 시험관 자녀 있거나 시험관으로 출생하신 분들 너무 상처받을 것 같다 세상이 참 무섭다. 같은 식으로 기혼여성인권운동가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이 노산에 대한 조롱을 방어하기 위해 했습니다. 하지만 미혼여성인권운동가들은 한남 유전자 번식이 더 무섭다. 시험관이 아기천사를 위한 부모들의 숭고한 노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악마소환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소름이 돋아요. 라는 식으로 더더욱 조롱하기 시작한 미혼여성인권운동가들. 결국 기혼여성인권운동가들은 이런 조롱에 흑화하여 결혼 못한 게 자랑이라서 여기 와서 기혼 놀리고 있는 거야. 여시들은 애 안 낳을 줄 알지 더 늙어서 애 낳으면 애한테도 여시한테도 안 좋아. 수건처럼 아무에게나 주고 다니니까 바지 다 헐어서 남자들이 결혼 안 해주는 거잖아 아니면 남자랑 한 번 자보지도 못할 정도로 생겨서 못생겨서 결혼 못하는 건가? 라는 식으로 개같이 흑화한 우리 기혼여성인권운동가들의 모습. 무친년들 능력잣도 없는 남자 만나서 결혼도 못하는 것들이 비혼이냥 존나 나댄다. 느그 남친들이 무능력하고 결혼 자금이 없으니까 비혼 fm이라고 나불대지 돈 많은 남자 앞에서 무릎 꿇고 기어관련들이 지랄을 한다. 진짜 결혼 안 하는 거 맞아 자기 개발하는 척 남자 싫어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방구석에서 남자 사진 보면서 위로자기나 하고 있잖아. 남자한테 선택 못 받아서 평생 연애 한 번 못해본 개빙신들은 아니고? 라는 말로 미혼여성인권운동가들을 찰찌개 패기 시작한 기혼여성인권운동가. 그리고 패폭을 얻어맞은 미혼여성인권운동가들은 기복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기혼으로부터 광복하자 말하면서 기뚜기 때 진짜 지긋지긋하다 기혼여성인권운동가 조폐자.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여성인권운동가들을 향해 조폐자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내용은 실시간으로 여성시대 같은 대형여초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내용이고 fm리스트의 적은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fm리스트라는 재밌는 내용 보여드렸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남성의 발언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고 오로지 여성이 여성을 향해 내뱉은 발언만 있었음을 밝힙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패복절 기원하는 제사 지낼 때 사용할 청주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의 적은 여자다.